정의의 길을 가고 있는 박영권 원장님이 척추관광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누가 알려준다고요? 내가 알려준다. 척추, 특히 척추관 협작증에 대해서 발음이 참 어렵다. 척추관 협작증, 이거 한번 다섯 번 시작. 척추관 협작...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척추관 협작증 다섯 번 시작. 척추관 협작증, 척추관 협작증, 척추관 협작증. 그래도 척추관 협작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이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수많은 전문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수술과하고 비수술과로 나누거든요. 비수술과보다는 수술을 하고 싶었고. 오, 서전. 그렇죠. 서전의 길을 걷고 싶었는데 그중에서 좀 길을 찾다 보니 아픈 사람을 걷게 만든다거나 그런 거에 굉장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말 명의의 길을 가고 있는 박영권 원장님이 척추관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누가 알려준다고요? 내가 알려준다. 삐끗했나? 라고 하면 척추관 협작증보다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척추관 협작증이랑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척추관 협작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퇴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도 같이 노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보통 50대, 60대 정도 장년층에서 주로 진단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강영웅 씨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다 하면 척추관 협작증보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도 나가 많은데 협작증이 아닌가? 살면서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죠. 한 번씩 아플 수는 있는데요. 허리 통증이 일주일 이상 오래 가거나 또는 점점점 심해진다거나 다리가 같이 아프다. 아 다리? 예.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 쪽이 먼저 당기면 디스크나 협작증 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리가 당기는 느낌들 일어날 때 불편함이 좀 심하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허리 아픈 거는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다리도 같이 저릴 수가 있는데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디스크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픈 경우가 많고요. 아 이거 여러분 필기해 두세요. 디스크로 허리가 아프면 다리하고 전부 다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다 아프고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주로 앉아 계실 때는 대부분 다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서서 걸으시면 뒤쪽부터 이렇게 다리가 아픈 특징적인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일타강사시네. 난 신식자! 요즘 눈이 끝났으면 이렇게 지렸을 뿐만이